히플인사이드 전 국민들은 물론 특별히 광주 시민들께서는 37절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그간 9년 동안 니물이안의 행진국들이 함께 마음 놓고 부르지 못했던 그런 세월에서 니물이안의 행진국의 재창. 그리고 아마 내일 행사는 아주 낮은 경우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5.18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는 일까지도 되고 있어서 전일 빌딩 탄운 발견으로 인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에 의해서 탄운으로 확인된 새로운 계기가 저희들의 하늘이 다시 5호를 일으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진상 규명 그리고 국가 공인보고서 채택 아울러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5.18 역사를 왜곡,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했던 특별법 개정 그리고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과 구 광주 교도소 부지의 인권뮤직 컴플렉스 문제까지 좋은 계기를 마련될 것 같습니다. 5월 광주 정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로는 지금 이 정보를 세워낸 힘이 지난 겨울 내내 절제된 시민들의 주권 혁명에 의해서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상식이 통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힘들 또한 5월 정신에서 나왔다고 보이시죠. 87년 6월 항쟁 그리고 늘 민족의 통일의 문제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관리는 그런 공동체 정신들이 함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확인하는 그런 5월의 정신과 가치가 과거에 머물르지 않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5월의 광주는 광주가 고위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로서 계속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정신 계승이나 5.18 진실 규명에 대한 부분도 문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광주시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5월 제 단체들이나 5.18 문화재단 그리고 학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지원하고 또 정치권에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사에 있어서도 탕평책 그리고 또 지역 인사, 호남 인사의 중용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잊혀져 가던 5.18이 광주시의 전일빌딩 총탄 흔적 보존 문제 기계로 다시 이렇게 화두가 됐는데요. 광주시가 5.18 진실 규명에 힘쓴 이유, 뭔가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광주시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이라면 그동안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정말 실체적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특수부대 소행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10% 가까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진실 규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일 한 가지하고 그런 일들이 정치적인 의도, 또 이념적인 의도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처벌이 있어야지 이런 게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은 이번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하라, 작전하라, 헬기 작전하라 이것은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온 한 장면이, 시가전의 장면이 아니고요. 37년 전, 바로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헬기 사격의 발포자 명령의 개통을 추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5.18에 대한 실체적 진실들이 사실 청문회에서 요란하긴 했었지만 국가공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항쟁은 국가진상조사소가 채택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 약속한 헌법 전문회에 대한 개제가 이루어지고 특별법 개정들이 이루어진다면 5.18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역사 속에 자리매금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좀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주시가 TF팀을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정권 인수위원회를 미처 만들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 때문에 바로 정부의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건 다양스러운 것은 광주의 여러 공약들이 저희들의 정책들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이 됐는데 공약으로 채택되다시피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빌 공짜 공약도 가끔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고 또 부처 국정과제로서 끝나지 않고 사실 기획재정부가 막강해야 하는 말이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으로까지 확정되는 일들이 공약의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접어드는 단계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실시간 대로 정부의 국정과제들의 동향들을 잘 파악하고 또 사람도 찾아서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 계시니까 또 예전같이 그렇게 홀대받지는 않을 걸로 생각해서 전략적인 그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럼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은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호남지역은 크게 두 가지죠. 공동일과 공동일은 에너지 밸리, 그리고 국립심혈관센터, 또 5.18의 진상규명 이 세 가지는 광주와 전낵 공동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요. 광주로서 보면 결국은 미래의 먹거리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들어가 있고 기존의 3차 산업과정의 많은 산업구조들은 지금 경쟁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자동차, 철강, 조선, 중화학이 울산, 포항 이쪽 쪽에만 계속 집중이 돼 있었고 수원, 용인, 아산, 탕정 쪽에는 IT 쪽이 집중돼 있고 저희 쪽은 피해있었단 말이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지역이 또 20년, 30년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광주시에서 준비해왔던 친환경 전기 자동차 선도도시 그래서 부품 클러스터 사업 아울러서 한국전력과 세계전력기업 1위입니다. 포브스지에서는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이 안에는 에너지 시티, 아울러서 직류 전원장치 또 전력 저장장치를 비롯한 이런 에너지 신산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사실은 블랙리스트로서 문화인들을 탄압하고 여기는 블랙기관같이 돼서 여기는 굉장히 그동안 차별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 2.0 프로젝트가 작동이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송암동의 문화영화 콘텐츠 벨리 준비와 함께 새로운 AR, VR, 가상현질 이런 일들까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걸로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군공항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될 거고요. 그 이전된 군공항에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구축하는 일 또한 광주의 새로운 미래의 청사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확대 일원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요. 참 감동이었죠. 네, 이게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지난번 인천공항의 공단에 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노동자들 눈물에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참 진정성을 이렇게 느꼈었는데 사실 민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광주에서 몇 번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794명을 시 그리고 시 공사 공단을 전환 정규직으로 이미 2년 전에 제대로 완성했고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정년이 보장된 그런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그것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제조업들이 노사 문제 또 임금의 격차 특정 대기업들은 1억이 넘는 연봉이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들은 2천만 원도 미처 미치지 못한 그런 사회적 불균형 이게 가장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적정 노동시간, 적정 임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대타입을 이룬 일인데 유래의 광주에서 일을 시행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나누는 것과 저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 문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는 데 동의가 돼서 이번에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곳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